슈퍼의 인사 아이구 연습 한번 할까요? 와 편의점수 근데 이거 썰 하나 풀고 싶은데 썰 하나 풀어도 돼요? 이거 강하게 쳤을 때 높은 점도 나오는 거잖아요. 엘무형 선수가 700이 안 넘습니다. 틀어줘요? 아 777죠? 727, 723. 비싼 거 아니에요? 몇 번이죠 여기? 연습 한 번? 연습 한 번 했는데 777 나오네. 그거 인정해줘요? 도전. 왜요? 왜요? 아 편집 태도 이렇게 짜맞추면 되잖아요. 저 원래 투잡기 한 거. 많이 나오면 좋은 거 아니죠? 걔 일단 감 잡게 한 번. 너무 센데? 살살 쳐야 되네. 네. 됐다. 다시. 안녕하세요. 도전. 왔어. 됐다 이거. 아 안 되네. 실제 실선 맞춰야 돼요? 집에 가자. 아 가장 가까운. 아 그러네 너 생각해보니까. 왜 이거 찍을 때마다 이거 이거. 너무 쎈는데. 하시네. 하시네. 아 3번만 더. 진짜 살이 안 돼요. 아 이거 버그에요 이거. 아니 3살 치. 827, 8위가 약속이 안 돼. 너무 세게 와요? 몇 점 나오는지? 보면 780. 1. 1. 1. 1. 그러면 진짜 이번에서 777 나오면 좋죠. 2. 2. 1. 아 이거 진짜 이거 인정해주자. 이건 진짜 솔직히 이거는 1등 아니에요 근데? 잠깐만요. 777. 1. 1. 1. 이건 절대 못 깬다 내가 봤을 때. 777점 맞춰주는 거 아니에요? 잘 봐. 연실인데 777 나오면 1등을 해줘. 진짜 이게. 뭐야. 우리 선배님께 2번씩. 방금도 준비. 3개 때려야 돼. 좀 힘있게 때려야 돼. 아니야 아니야. 약해 안 돼. 어?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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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았어. 너무 쉬운데? 됐어. 끝난 건데 연습 그만이야. 2번이 들어가고. 근데 스타트야. 경기 1등 어디라. 아 뭐야. 아 이거 사이 형. 아니. 아 그럼 솔직히 얘기해. 진짜 마지막 기회. 남자 3개. 나 안 했잖아. 한 번 해야지. 근데 남자 3, 3번이잖아. 아 나는 한 번 해야지. 연습 2번 해도 한 번 더. 아 진짜 하고 싶다 지금. 이거 3장만 더 하자. 아 그래? 됐다. 됐다. 어 뭐야 왜 이렇게 할게요. 됐어. 왜 이렇게 해. mit rom Rod Рust. 아니면 반대로 이걸 깨. 야 우리 이걸 깨죠? 됐어. 왜 이렇게 상황 etme야 돼? 아 이거 재밌다 이거 뭐야. 어? 오 넘겼다. 아 일단 눈알아드릴 때. 짠 봐. 집에 가자. 어 연습. 연습 한번. 연습 한번 더. 연습 한번 더. 연습. 똑같이 나오는데. 이렇게 해도 돼요? 아 저 노릇 노릇으로. 야 카스바라자. 도전. 오! 저기 그치! 저기 그치! 저보다 더 힘든데. 이렇게 하는 거예요? 이렇게요?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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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인정해준다. 넌 모르겠지만. 감사합니다. 나도. 7, 7, 7을 맞춰야 돼? 얼마나. 바로 할게. 어? 잠시만요. 가까이서 해야 되네. 어 나 1등이다. 맞추기에요? 근데 진짜 7, 7을 맞췄어요? 뭐야. 어? 7, 7을 맞추라고? 맞은거야? 진짜 맞췄어요? 야 지금 그걸. 어? 이걸 맞췄다고. 어떻게 맞췄어 이걸? 어떻게 맞췄어? 너무 쎄다. 너무 쎄다. 그냥 부숴봐야 돼. 아 이거 제일 높은 걸로 해야지. 아니요. 아니 근데 7, 7, 7로 딱 두 번씩 하고 가자. 딱 두 번씩. 제일 세게 치는 거라. 어 뭐야. 정우영 선수가 700이 안 넘습니다. 뭐야. 5, 9, 8, 9, 9, 6, 7, 8, 9. 오현영 선수가. 아 이게 푸시키 말고. 나 너무 쳐가야지. 재미있어. 어렵다니까. 아 평생 저렴해. 안 될 것 같아. 됐어 실렸어 아 777을 맞추는 거야. 나 몰랐어 나 제일 세게 치는 사람인 저거인다. 뭔데 상품이 너 알려줘봐. 아니 뭔데 얘기해 줘봐. 2명 갖고 싶었는데 1등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선물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이것도 이제 이벤트 추첨을 통해서 팬분들께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한 분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